10만원 다 연사죠. 근데 여기 바로 빌딩사도 살 수 있어요? 건축비가 여기 있잖아요. 25만원 더 내주면 돼요. 25만원 더 내면 돼요. 10만원 더 했어요? 네 10만원 여기 냈습니다.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. 이렇게 했어요. 호텔이에요 호텔.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. 6 나와라. 부산을 상대해 가지고 있을 경우 통익렬지 출발지를 월급받습니다. 사야지 사야지 사야지. 부산 사야지 50만원. 해서 이쪽으로 다 사놓아요.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야. 아니 우리 훨씬 좋아. 7 1 2 3 4 5 6 7 16만원 사게. 야 돈 되게 많은 거 같아. 16만원이야. 16만원에 호텔까지. 여기 봐봐. 안 편하게 여기 있잖아. 50만원. 어디 찾을 거야? 진짜 이긴 다음에 발 빠져나고. 이런 거 이런 거. 나 한 번 치고 싶어. 이거 서울올림픽 걸리면. 서울이 대박이지 사실. 서울이 대박이지. 서울 서울 서울. 지금 사실 조금 나와야 돼 조금만 조금만. 아니 많이 나왔는데 8 좋아 나쁘지 않아. 1 2 3 4 5 6 7 8. 8이 사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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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이 32만원에다가 호텔 짓는 건 100만원. 132만원. 132만원 되면 되죠. 안녕하십니까